복잡한 제조 운영 번거로운 소통이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글로벌 제조 운영의 모든 것이 손끝에서 펼쳐집니다 모바일 IT 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제조 현장의 혁신을 실현하는 삼성 넥스플랜트 모바일 제조 IT의 다양한 기능들이 모바일 기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조의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제조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제조 운영 장비들을 하나의 통합된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운영합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얼리워닝 및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글로벌 제조 현장의 모든 상황을 버추얼 싱글 팩토리와 같이 실시간으로 공익, 모니터링,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바일 플랜트가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라인에서 자재가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자재 요청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자재 코드를 누르면 저장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바코드와 RFID 일체형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재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재 운반용 대차에 붙일 라벨도 모바일을 통해 원격 출력이 가능하여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재 조립 시에는 부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일치 여부가 자동으로 비교되어 자재의 O2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품질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메신저를 통해 관련 담당자들에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급통신 이용이 한 아날로그 무전기와 스마트폰 간의 통신, 다자간 음성, 영상 통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유하고 조치하여 하루, 수일이 걸리던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국내와 해외 엔지니어 사이에도 상황 발생 즉시 협의할 수 있어 글로벌 제조 환경에도 유용합니다 설비 관리도 손쉬워집니다 일일이 설비에 접근하여 바코드를 찍지 않아도 블루투스와 RFID 기능을 통해 이동하면서 수미터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재원이나 점검 이력들을 연속적으로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누락되는 설비 없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시 설비와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관리 지표가 미달성되거나 불량률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공장 책임자와 담당 임원에게 푸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예전과 달리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생산 현황과 제조 현장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제조 업무의 전 영역을 모바일 하나에 모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삼성 SDS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글로벌 제조 현장에서의 완벽한 검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넥스플랜트 모바일은 제조업에 특화된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다양한 모바일 앱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을 위해 최신 보안 솔루션과 모바일 단발에서 서버까지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보안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제조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혁신에 함께할 삼성 넥스플랜트 모바일 이제 글로벌 제조의 완성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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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